안녕하세요. 낭독 큐레이터 백지원입니다. 실행력의 지존이 되는 법, 나연구소. 인생이 변하는 서점에 가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은이, 나연구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연구하는 나연구소의 창시자이다. 오랜 시간 자신을 모르고 살았기에 삶이 행복하지 않았고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깨달았다. 매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스스로 질문하는 글을 쓰면서 자신을 알았다. 그 깨달음으로 나를 연구하는 나연구소를 설립했다. 매일 글을 쓰고 강의를 쓰고 책을 내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임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실행력의 지존이 되는 법, 프로러그. 과거의 나는 실행력이 매우 약한 사람이었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에다 늘 남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고 용기와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은 주변에서 실행력이 좋다는 이야기를 매일매일 듣는 사람이 되었다. 너무도 많이 변한 것이다. 나의 변화된 지정과 원리들을 나 스스로 정리해보고 실행력이 약해서 고민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쓴다. 누군가가 나에게 말했다. 당신은 실행력의 지존입니다. 당신의 실행력에 전률이 흐릅니다. 미친 실행력의 지존 작가 나연구소 목차 프로로그 실행력의 지존이 되는 법 1. 내가 실행을 못했던 이유 2. 생각과 믿음의 전환이 전부다 3. 내 실행력의 과거들 4. 실행력의 지존이 되는 법 에필로그 실행력의 지존이 되는 법 실행력의 지존이 되는 법 1. 내가 실행을 못했던 이유 과거의 나는 정말 실행력이 약했던 사람이다. 40년을 그렇게 살았다. 올해 들어서 나는 급격하게 실행력이 좋아졌고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 책은 그에 대한 이야기이다. 어려서부터 가정학교 사회에서 아는 말과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다. 어려서부터 들어온 말들이다. 겸손해라. 수업시간에 떠들지 말아라. 조용히 해라. 웃지 말아라. 남의 말을 잘 들어라. 착한 사람이 되어라. 어른을 공경해라. 인사를 해라. 남들에게 잘해라. 등 이런 말들과 분위기는 늘 나를 작고 나약하게 소심하고 소극적으로 만들었다. 내상적이었고 소심했고 용기와 자신감이 늘 부족한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콤플렉스에 시달렸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의 인생 가치라고 믿고 오랜 시간을 살았다. 오랜 시간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용기가 없어서 자신감이 없어서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미루고 망설였다. 하지만 못한 것에 대한 자책 후예, 미련, 아쉬움, 원망 등이 많았다. 나 자신도 그런 나 자신이 참으로 싫고 못마땅했지만 그 굴레를 벗어나기가 힘이 들었다. 어린 시절부터 학창시절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던 내내 그런 나의 성향은 지속되었다. 늘 답답했고 변하고 싶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외향적인 사람이 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그러다 보니 남들이 보기에 조금은 외향적으로 보이는 사람으로 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근본과 생각의 뿌리, 나의 내면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 늘 어디 한구석이 불편하고 불안했다. 올해 초 나는 내 인생에 큰 변화를 맞이했다. 15년간의 직장생활을 과감히 정리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업가의 길로 뛰어들었다. 어둠이 깊으면 빛은 더욱 밝게 빛나고 달도 차면 기운다. 오랜 답답함의 시간과 변화를 간절히 원하는 나의 마음에서 새로운 말들과 새로운 사람들을 내 인생에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내가 끌어당긴 모든 것들은 나의 인생을 매우 빠르고 효과적으로 나와 나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다. 생각과 신념, 행동, 만나는 사람, 하는 일 등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고 많은 것이 변했다. 그 결과 지금은 많은 분께 실행력이 좋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 사람이 되었다. 실행력의 지존이 되는 법, 이 생각과 믿음의 전환이 전부다. 생각과 믿음의 전환이 전부다. 나머지는 그저 거들 뿐이다. 나는 이 말을 참으로 좋아하고 자주 쓰고 있다. 오랜 시간 내 인생이 변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내 생각과 믿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고 생각과 믿음이 바뀐 후부터 나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자란 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평생을 좌우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정환경, 학교교육, 유교문화, 사회분위기 등은 많은 이들에게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한다. 특히 자신과 자존감을 낮게 하고 자신의 능력 또한 낮추면서 이런 것들이 미덕이라고 알게 가르친다. 늘 참아야 한다고 배웠기에 자신의 마음과 욕구를 누르고 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생각이 든다. 나 또한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다. 살면서 생긴 수많은 고정관념과 편견이 우리의 행복과 실행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의 이야기는 생각과 믿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 실행력이 좋아진 나의 이야기이다. 실행력의 지존이 되는 법, 내 실행력의 결과들, 퇴사와 사업시작, 우선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퇴사와 사업시작이다. 15년간 직장생활을 했고 조직생활에서만 익숙해져 있었기에 한 번도 안 해본 사업을 하는 것이 나로서 매우 큰 결심이었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다. 직장인들의 평균 은퇴 연령이 50세 전후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몇 년이 더 지나서 40대 중반의 나이가 되면 무언가를 새롭게 하고 싶어도 못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무엇보다 직장생활을 몇 년 더 한들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한 번뿐인 소중한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남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수동적으로 살기는 정말 싫었다. 가슴 뛰고 마음 설레는 나만의 일을 찾고 나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일하면서 열정적이고 뜨거운 인생을 살고 싶었다. 그랬기에 용기를 내었고 과감하게 도전했다. 블로그와 유튜브 블로그를 17년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만 3년이 조금 넘었다. 나는 그 기간 동안 5400개가 넘는 글을 올렸다. 유튜브는 기존에 10개 미만의 영상을 올려놓고 있다가 올해 3개월부터 다시 시작해서 어제까지 378개의 영상을 올렸다. 전자책 스쿨몬스터의 캡틴 후쿠가 진행하는 하루만의 책쓰기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하루만의 전자책을 써서 블로그로 판매를 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블로그 서점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책이 28번째 책이다. 나는 강사다. 나는 강사다. 평가자분들을 모집한다. 최근에 온라인으로 하는 줌 강의에 포함해서 총 22회의 강의를 매주 진행했다. 나영구 프로젝트 질문 다음 마음 관찰 글쓰기를 통해서 내 안에 나를 만나고 나를 알아가는 30일 글쓰기 프로젝트인 나영구 프로젝트로 8기까지 진행했고 현재 9기를 무집하고 있다. 다양한 토크 모임 다양한 토크 모임을 만들었다. 내가 하는 블로그 서점 운영과 하루만의 책쓰기 관련 상담과 대화를 하는 블로그 서점 토크 모임 지인들에게는 하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 등 묵은 감정을 토로 놓아 감정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묵은 감정 정화 치유 모임 책을 통해 나를 만나는 독서 모임 책나무 죽음에 대한 철학을 나누고 장례 절차와 유언 등을 미리 준비하고 삶의 아름다운 가치를 느끼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들 자신만의 브랜드와 콘텐츠를 발견하고 강의 발표 연습을 하는 나도 강사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1인 기업 협회 내가 1인 기업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나의 필요에 의해서 1인 기업 협회를 만들었고 오늘까지 총 41분이 가입을 하셔서 나 포함 42명의 회원이 있는 협회의 회장이 되었다. 이 외에도 대형 빌딩만 전문으로 중계하는 위빌딩 스토리의 이사로서 빌딩을 중계하는 일도 하고 건강기능식품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 유니시티 사업도 최근 부터 시작했다. 또한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사는 법 나를 알면 인생은 변한다. 내가 변했다면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블로그에 5400개의 글을 쓰고 인생이 변했다. 나는 사업 두 달 만에 12가지 일을 한다. 이렇게 5가지의 강의안을 만들었고 매주 1에서 3번씩 강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매주 쓰는 책과 블로그 글을 통해서 새로운 강의안을 계속 만들고 있다. 추가로 준비 중의 강의를 27번째 책인 블로그 유튜브 지치지 않고 재미있게 하는 법과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얻는 법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듯 나는 사업 4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 다양한 일들을 만들어내었고 실행하고 있다.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이 꼭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다. 다만 나 스스로도 어떤 한계를 두고 있지 않기에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 미리 안된다고 선을 긋지 않고 다양한 일들을 해보고 있다. 해봐야 알 수 있고 해봐야 나와 맞는 일인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실행력의 지존이 되는 법 나는 기술적인 부분보다 늘 태도, 마음, 생각, 신념, 철학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눈에 보이는 나무의 열매와 잎을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무의 뿌리이듯이 눈에 보이는 결과는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신념, 그리고 철학들을 통해서 실행력이 좋아지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본다. 해보면 알게 된다. 과거의 나는 무엇을 알아야 시작하고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랬기에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실행을 하지 못했다. 변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래서 나는 순서를 바꾸었다. 준비하라는 것은 해도 해도 끝이었고 완벽이란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일단 먼저 해보기로 했다. 부족해 보여도 일단 먼저 해보는 것이다. 해봐야 지금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고 사람들의 반응과 피드백을 통해서 무엇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지 알 수 있다. 그 결과에서 배움을 통해 얻고 시간을 전략할 수 있다. 해보고 나면 하기 전에 했던 고민과 걱정이 사라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막상 해보고 나면 별것 아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과 용기도 얻을 수 있다. 아웃풋의 힘 블로그에 매일 글을 쓰면서 많고 복잡하던 생각이 정리가 되었고 오랫동안 쌓여있던 감장들이 해소되는 것을 느끼고 마음이 가벼워졌다. 또한 블로그에 써왔던 많은 글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과거에 나는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블로그에 썼던 많은 글이 도움이 되었고 생각과 믿음이 바뀌어서 지금은 책을 쓰는 사람이 되었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책을 보는 것과 좋은 강의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책을 보고 강의를 듣는 목적은 나와 나의 인생이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아무리 다른 사람의 책을 보고 좋은 강의를 들어도 나는 변화하지 않았다. 들인 시간과 비용 그리고 에너지에 비해서 그 효과는 매우 적었다. 생각이 바뀌어서 행동하고 아웃풋을 내기 시작했다. 내가 책을 쓰고 강의를 해봄으로써 알게 되었다. 큰 자신감과 자부심을 얻게 되었다. 오랜 시간 성격적인 이유로는 나를 표현하는 것이 두렵고 힘들었다. 하지만 생각과 관점이 바뀌고 행동하고 실행을 하면서 실행의 힘을 알게 되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과 나의 경험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살면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과 그것이 나의 책, 강의, 영상 등 모든 것의 소재와 콘텐츠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경험과 아웃풋을 통해서 모두의 경험이 가장 귀한 재산이고 콘텐츠임을 보는 눈이 생겼다. 덕분에 많은 분께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블로그와 유튜브를 자신있게 해보라고 권하고 아웃풋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 나에게는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고 강의는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남의 쓴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내가 한 권의 책을 쓰는 것이 남의 강의를 100번의 듣는 것보다 내가 해보는 한 번의 강의가 더욱 효과적이고 나의 것이 되고 배우는 것이 크고 남는 것이 많다. 배움보다 활용. 과거의 나는 배우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책, 강의, 영상 등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배우는 것이 참으로 좋았지만 어느 순간 알게 되었다. 배우는 것에도 단점이 있다는 것을. 배우기만 하는 사람은 배우는 것에만 익숙해져 계속 돈과 시간을 쓴다. 배우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배우는 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의 나 또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성장과 변화의 속도가 느렸다. 많이 배우는 것의 단점은 머리가 무거워져 행동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배움의 목적은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행동하고 인생이 변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오히려 많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픈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살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이미 충분히 많이 배웠다. 오히려 너무 많이 배웠기에 머리가 무거워지고 생각은 많아지고 행동을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무언가는 더 배우고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활용하고 실행하면서 성과를 내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균형과 조화다. 그동안 많이 배우고 머리에 많이 많은 것이 들어 있으니 이제는 실행하고 아웃풋을 내면서 머리를 가볍고 생각들을 정리하고 무언가를 생산해내면서 그를 통해 결과를 내야 한다. 이제는 배운 것을 써먹고 실행할 때이다. 사람에 대한 생각, 과거의 나도 그랬지만 우리가 실행을 못하고 아웃풋을 못 내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글을 쓰고 이런 영상을 올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과 걱정을 많이 한다. 그동안 살면서 평가받고 인정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남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다. 나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에 행동이 늘 자유롭지 못했다. 어느 순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의 기준을 남이 아닌 나에게 두어야 한다는 것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내 생각과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남이라는 존재는 모두 각각의 생각, 입장, 환경, 상황, 가치관 등이 모두 다르다. 그러기 때문에 남들에게 맞출 수도 없을 뿐더러 기준을 남에게 든다면 끊임없이 남들에게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 예전에 나는 특히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콤플렉스가 심했기에 이런 틀을 깨지가 참 힘이 들었다. 나를 몰라서 행복하지 않았고 힘 들었기에 나를 알고 싶어서 매일 글을 쓰고 나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임을 알게 되었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님도 부처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세상이다. 헌데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했고 모든 이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기에 그만 큰 힘이 힘들었던 것이다. 세상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을 하고 나니 사람들을 대할 때 마음이 편해지고 자유로워졌다. 모든 사람에게 나의 에너지를 쏟지 않고 내가 좋아하고 나와 맞는 사람에게만 나의 소중한 시간, 돈, 감정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런 관점과 사고방식을 갖게 되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남들의 시선을 덜 의식하게 되었다. 기준을 나에게 두고 내가 원하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거침없이 자유롭게 하게 되었다. 시간은 유한하기에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기도 시간이 부족하다. 굳이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며 우리의 소중한 시간, 감정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주의 주인, 스쿨 몬스터 최규철 대표를 만나고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우주의 주인임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우주 심리학이라고 부른다. 최 대표는 오랫동안 우주를 연구한 사람이다. 특히 아인시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등의 매우 심오한 통찰을 가지고 있다. 그는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현실에 적용하여 무저본이 가장 거대한 자본이고 사람은 누구나 무한한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사람은 누구나 인간이 동시에 신이라는 것과 우리가 우주 안에 사는 작은 존재가 아니라 우주를 품고 있는 큰 존재라는 것을 책으로, 강의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고 있다. 나도 그를 만나서 무한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많은 사람이 그를 만나서 인생이 변했다. 이 우주 심리학은 사람의 생각을 크게 하고 자신감, 자존감, 자부심을 극대화시키는 원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 들었을 때 크게 공감이 되지 않았다. 생소했고 낯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사실임을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내가 우주의 주인임을 알게 된 후 나의 실행력은 많은 사람이 놀랄 정도로 좋아졌다. 시간과 죽음 우리가 실행을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많아서이다. 꼭 지금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이 있기에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다음으로 미루게 되는 것이다. 버킷리스트를 써보라는 말을 많이 한다. 죽기 전에 자신이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서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현실이다. 하지만 바쁜 일상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죽음을 직시하기란 쉽지 않다. 나는 이 질문을 가끔씩 해보곤 했다. 만일 내가 일주일 뒤에 죽는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분명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못했던 일 중에 가장 하고 싶은 일들을 할 것이다. 직장을 다니던 작년 여름 나는 과로로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운동 부족과 휴식 부족 나쁜 식습관 등으로 매우 큰 우울증과 무기력을 경험했다. 너무 상태가 심해서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죽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 죽는다는 것이 현실임을 더욱 직시하게 되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역시나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의 가장 중요하다는 것과 시간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게 되었다. 그 후 내 생각과 행동은 많이 변했다.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기에도 시간은 부족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며 살기에도 시간은 부족하다는 것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다. 나는 두 가지의 목표를 세웠다. 첫째, 될 수 있는 최고의 내가 되자. 둘째,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세우자. 내 인생은 놀랍고도 효과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내가 좋아하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되었다. 하고 싶은 일을 미루거나 망설이지 않고 바로바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며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임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내 생각과 행동의 변화로 인해 나는 엄청난 용기와 자신감,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실행력이 강한 사람이 되었다. 이 책을 보시는 분들도 이처럼 생각과 믿음을 바꾸고 행동이 바뀌어서 실행력 좋은 사람이 되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길 원한다. 실행력이 좋은 사람이 되고 보니 예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내 인생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금은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기회와 사람들 그리고 설레이는 미래로 인해 높은 만족도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에필로그 나에게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의 유리하다는 관점과 믿음이 생겼다. 그리고 누군가 했다면 나는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 또한 생겼다. 이 말은 나의 경험과 생각들을 통해 이 책을 보는 누군가는 나보다 훨씬 더 실행력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0년을 실행력이 좋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왔고 짧은 시간에 매우 실행력이 좋은 사람으로 변했기에 이런 내가 나도 가끔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다. 인생은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마법 같고 축제임을 알게 되었다. 망설이고 미루고 후회를 하기엔 우리의 인생도 너무도 빠르다. 그리고 찬란하고 아름답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 나연구소 월림 저의 낭독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낭독 큐레이터 백지원이었습니다.